08726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은 동사는 2004년 4월 19일 설립된 스마트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임 딥러닝과 빅데이터 기반의 영상인식의 커넥티드 통신 모듈이 연동된 플랫폼 제품 레이더 이벤트 기록장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어데스 졸음운전 감지장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허드 등 스마트 자율주행 관련 제품을 생산 중임 주요 고객은 현대모비스와